선아야 우리 선아 민희야 선아 대체 어디 있는거니 아줌마 꽃님아 집에가서 자도 되는데 나 괜찮아 저도 괜찮아요 옷이 참 예뻐요 딸 주려고 사셨어요? 음 근데 지금은 줄 수가 없네 왜요? 어디 멀리에 있어요? 꽃님이가 한번 입어봐 줄래? 예쁜가 보게 아, 제가요? 예쁘다 잘 어울리네 그래요? 아, 아줌마 왜 그러세요? 미안 꽃님이 보니까 우리 선아 생각이 나서 우리 선아도 꽃님이처럼 예쁠텐데 선아 선아요? 아, 아줌마 딸 이름이 선아예요? 응 민선아 민선아 선아 되게 예쁜 이름이네요 근데 지금 딸은 어디에 있어요? 몰라 전쟁 중에 잃어버렸거든 아줌마 근데 BKBS 라잇 아멘